레쌤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 코랄이나 성경이나 불경이나 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성경은 물론 책 한 권, 부양, 신약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 이제 불경은 팔만대장경으로 나눠지는데 그 모든 경전의 핵심 내용은 타인을 나처럼 사랑하고 타인을 나의 입장에서 보고 이해하라예요 그게 되세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감정이 타난다거나 보통 문제가 생기다거나 이게 조금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럴 때는 상대방의 입장인가요? 내 입장인가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럴 때 누구 입장이에요? 예,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너라면 대화가 어려울 것 같아 이거는 그 사람과 대화가 어려운 건가요? 내가 내 마음을 완전히 받을 건가요? 내가 내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예요 오로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해가 안 돼 나는 도저히 그거는 용납이 안 돼 할 때 우선은 나만 바라보는 거를 얘기해요 그걸 물어보는 인기적이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텝으로 올라가면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 알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는 감정적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 받고 존경 받고 그렇게 혜택을 받을 만큼의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돼요 세 번째 스텝은 이게 안 되니까 서로 핥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해도 안 되고 내가 내 모습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내가 나를 핥히고 내가 상대방을 확 긁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스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해가 안 돼요 왜? 나 아프니까 이게 트라우마예요 나는 이미 거기에 트라우마이 잡혀서 나는 아파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아? 라고 기대기 시작해요 이게 정신병으로 들어가는 초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해해야지 왜 당신들은 나한테 공격만 해? 그리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삶이 왜 이럴까? 내주면은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건 그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돕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경점의 얘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대화가 안 될 때는 내가 무엇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텝을 보통 얘기하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해요? 내 삶이 지금 안 보여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건 나에게 마음의 평온을 주고 완전히 행복한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여유롭게 많은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 상태가 돼요 아닐 것 같아요 밤에 딱 누웠어요 오늘 막 뭔가 파이팅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이해해요 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해요 내가 이랬으니 그가 그렇게 대하는 건 당연한 거야 세 번째 더 맑게 생각하고 더 깨끗하게 생각하면 네가 미안하구나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럼 미안하다고 사과하게 돼요 그리고 발 뻗고 자요 완전히 이완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어때요? 에너지가 가득 차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아 해가 뜨고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나는 뭐든 자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 받게 되는 첫 번째 아주 작은 선물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뇌가 온전히 이완하게 되고 뇌가 완전히 에너지가 가득하게 돼요 아주 활기차게 움직여요 어떻게 저렇게 에너지틱하지? 할 정도로 잘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아 그 다음날 나한테 어떻게 보일니? 아! 열받아 죽겠어 만나면 또 그럴 거 아니야 아! 짜증나 못 일어나겠어 힘들어 안 움직여요 잠도 안 와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될까요? 삶은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해결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업그레이드 단계를 볼게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옆에 어떤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행사하는 한 사람을 그냥 무조건 끌어안아요 처음엔 과실인 줄 알았어요 2년을 보고 3년을 보고 5년을 보고 10년을 봤는데 진실되게 그렇게 계속 반복해요 그냥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내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나의 문제를 보고 아! 상대방이 잘못하면 안 보이고 내 문제가 잘못한 게 너무 크니까 내 잘못을 먼저 풀기 위해서 항상 겸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끝없이 나눠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때요? 그냥 믿어요 첫 번째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어때요? 아주 힘든 상황이 되면 그를 찾아가게 돼요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갖게 되는 두 번째 선물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나만 생각해요 옆에서 봐도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나는 아파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바빠요 내가 힘든 거 안 보이세요?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뉘앙스로 풍기고 말로도 하고 분위기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건 아니고 힘들어요 그를 떠나고 싶어요 아마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날 좀 봐줘 날 좀 사랑하게 해줘 나한테도 좀 관심을 보여줘 이걸 원하지만 그 반대로 사람들은 멀어지게 돼요 내가 외롭다면 내가 지금 힘들다면 내가 지금 지친다고 느낀다면 내가 우울하다고 느낀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을 하나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맨날 얻어먹어요 근데 저는 뭐 사주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맨날 그래요 나 무슨 사줬다고 근데 저는 그분한테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얘기했어요 나 좀 서운한 거 같다고 한번 밥을 사주면 안 되겠니 그 분이 뭐라고 했을 거에요 당신이 항상 풍력잖아요 그래서 얻어먹으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더 얻어먹는 거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사준 거 너무 당당하게 저한테 얘기해요 이건 뭐지? 근데 조금 더 멀리서 보면 그는 나한테 받아 먹어도 편하다고 생각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마음을 열고 내가 가진 게 많다고 믿어주는 마음이 있는데 우선 사옵나고 보면 그 마음이 안 보여요 뭐냐 쟤는 지금 나 편집 안 사주고 어 다른 사람 저렇게 해주면서 그렇다는 거냐? 이렇게 옹졸한 마음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옹졸하고 치졸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 지혜로워지는 게 세 번째 스테드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써버렸어 어떻게 내가 하기 전에 당신은 그렇게 알았어 감동이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정말 좋겠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를 진정으로 믿고 그를 돕겠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건 적어도 심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월드는 다른 세계라고 하죠 시대 그분들과 갈등 생기는 어때요? 죽고 나서도 그 한이 안 풀린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관계가 살짝 그거는 왜 그래요? 정상적인 관계에서도 이게 풀기가 어려운데 이 깊이가 깊어지면 조금만 상처가 들켜도 그거는 5만 가지의 자기의 잘못된 상상으로 덮기 때문이에요 그 덮기를 열고 나면 어려운 관계가 아닌데 그 사람이 겁혀지고 나면 시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배급당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다음 단계는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면 나는 원치 않아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플메이커가 돼요 내가 지나간 자리는 이 사람은 지금 해성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김해성사들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럼 제가 해성이를 이해하면 어 내가 척추가 이상한가? 해성이가 피곤한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못하고 제 작은 판단으로 왜 삐딱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보면 그게 되게 깊어지는데 또 말도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삐딱하고 또 삐딱하면 어때요? 혼자 꼼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싫어한거지 그리고 그렇게 돼요 이게 시월드와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의 베이직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힘든데 버티고 있는 거고 이쪽이 아프니까 기울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아 그러면 이런 동작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스트로 메이커거든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뒤에 앉아있을 때 왜 수업시간에 삐딱하게 앉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똑바로 앉아서 이러잖아요 제가 왜 맨날 똑바로 앉지 못해서 선생님이 저런 얘기를 해요 그럼 뒤에서 다 오해했던 사람도 아파서 그래 뒤에서 맞춰가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너 아파하면 이렇게 풀지 그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 뒤에 있는 30명의 학생들은 그에 대한 오해가 한꺼번에 시켜져요 이게 피스풀메이커예요 야야 그렇지 않나? 맨날 깨딱하면 안돼요? 문제 있는 거 같아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래 문제 있지 전혀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만들고 그게 문제라고 믿고 그를 모여내요 이게 마녀사냥이에요 근데 마녀사냥을 사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도 해요 걔는 그렇지 걔는 그렇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그를 죽여서 밀어내요 그리고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마녀, 무서워, 싫어 그러니까 아... 라는 생각이 멋져들어 이건 내가 내 안에서 사람들을 마녀사냥한 거야 진실을 못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인데 상대방이 그렇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그랬어? 억울하다, 둔하다 난 아파서 좀 이렇게 쭈그리고 앉고 위장이 좀 아파서 쭈그렸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죄냐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건 나의 건강과 삶의 행복뿐 아니라 주변을 지혜롭게 만들고 주변을 고요하게 만들고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나에게는 아주 좋은 선업이 이어져서 씨를 뿌리는 그런 상황이 돼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게 돼요 씨앗을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나요?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아요 제가 상대방에게 나누는 마음도 없고 이해하는 마음도 없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나눠준 어떤 씨앗도 없고 원인도 없는데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씨를 뿌려야지 나무가 크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건 동서양의 철양에서 누구나 다를게 그럼 어떤 씨를 뿌렸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좋은 씨를 뿌렸는가 그리고 그 씨가 자랄 동안 나는 그 조건을 잘 맞춰주었는가 그리고 내가 과연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는가 받을 때는 너무 당연하고 받을 때는 이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면서 나는 나누지도 않아요 우선 내 성장을 생각하고 우선 내 외모를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 생각하고 우선 내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거는 나누는 게 아니고 좋은 씨앗도 아니에요 그럼 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자라면 사람들은 그 나무를 무대륙 평가하고 밀어내고 공격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내려가면 아시락 할머니가 될 거예요 이게 아시락 할머니가 수업에다 받을 수 있게 받은 거를 전 세계에 2% 엉망이다 하고 이거를 받는다는 건 굉장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딸한테 보여주지 좋지 않은든 자기한테 받은 이 큰 선물의 의미가 잘 다닐까봐 아까 보자 근데 아시락 할머니는 인도에서 내려오자마자 트렁크를 딱 열고 이거 너 가져 제가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준 사람은 아시락 할머니 가져갔어요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엄마한테 줬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거래 할머니 가져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널 줬지 좋으니까 가져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2%에요 없다고 해요 그 정도로 나누고 있어요 자식간에도 몇 개 더 필요하면 우선 내꺼인거에요 아시락 할머니는 보통 그래요 그렇게 나누실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상황을 의뢰하냐면 3,000배를 하잖아요 그건 몇 배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3,000배를 막 하는 사람한테 인터뷰해요 당신의 그 3,000배 한 법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습니까 한 명도 안 나눠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4,000배를 하는데 이걸 누굴 나눠줘요 샌대 쓰레기대 나눠주면 내가 편해지는 건데 내가 힘들었으니까 도저히 나눌 수 없대 아 아까워요 괴로움도 안 나누기 때문에 삶이 무겁고 괴로운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나누면 그래서 괴로움도 같이 나눠지게 돼요 원치 않다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나를 명확하게 본다는 건 끝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그 선생님이 이런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아 어떻게 이렇게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아 한심해요 아 그 정도로 얘기하면 알아듣어야지 알아듣지 못하네요 그러고 한 십년을 흘렀어요 그녀에게 똑같은 상황을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도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건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같은데 이해하시죠 다음날 전화 왔어요 뭐라고 그랬을 거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너무 서운하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들여야 되는지 너무 억울하고 굳네요 그래서 다시 상기시켜드렸어요 과거에 당신이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런 기억까지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걔보다는 내가 잘 알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안 보는 거예요 내 욕망 덩어리는 안 봐요 내 욕망 덩어리를 보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고 내 생각에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걔는 문제가 있고 걔는 그랬으니까 라고 무조히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너무 싫어하죠 제가 언니한테 원성의 지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항상 자기는 지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통 말라를 줘요 말라라는 거는 이제 억을 넘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수행을 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소중하게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인도를 못 갔다 왔으니까 기려요 천발들이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내 욕망을 봐 대개 내가 지금 그 수행자가 아니야 그래서 수행자래요 보통은 당신 이게 문제고 당신은 이게 문제고 당신은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에요 얘기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근데 말하기 전에 이미 내가 내 욕망을 보면 부처님도 깨달을 때 3초 전까지 이 악마 덩어리를 봐라 욕망으로 가득한 쓰레기 같은 내 마음이 보인다 하셨는데 난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난 깨달은 건가요? 못 봐요 그래서 지라는 이름을 못 받는 거예요 지라는 이름을 욕망하기 때문에 지가 아니에요 나는 지잖아 나는 수행자야 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중하죠 난 아니에요 난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 욕망을 보세요 이 욕망이 안 보여요 나는 수행자로서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지예요 아주 아주 듣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욕망을 보는 사람 보통 칭찬받고 싶어하고 당신이 맞다는 걸 얘기 듣고 싶어하고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걸 얘기 듣고 싶어하고 과거보다는 지금 낫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면서 자기는 그런 변화를 하나도 안 가져와요 제가 태연이한테 얘기해요 태연아 넌 이게 문제고 넌 이게 문제고 넌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니까 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잘한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계속 반복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요가 중에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안 할래요 보통은 이러지 그걸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말 안 했는데 얘기하세요 항상 난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굳이 늦지도 않았는데 전화해서 저한테 난 부족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미 업그레이드해요 아주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래서 많은 참사들이 얘기했어요 네 안에 있는 똥덩어리 같은 마음을 봐라 그 마음을 보고 네가 똥덩어리라고 생각하면 깨달을 거에요 이게 그 마음이에요 우아한 척하고 깨끗한 척 하면서 내 욕망을 안 보는 건 아주 아주 위험해요 그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멀리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럼 냄새 나지 않아요 그럼 깨끗하게 보여요 하지만 나는 그 똥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똥과 가까이 있다고 느끼고 더럽다고 느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닦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수행하고 더 나눌 수밖에 없어요 수행이 아니죠 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요 2, 3분 안에 다시 영상 들어갈게요 뭐 1, 2, 3, 4, 3, 4